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자 원우 씨 네! 골라주세요 저 10번 10번 10초 50초 50초 50초? 자 데시벨 데시벨 오케이 데시벨 11번 어 나 했어 했어? 데시벨 10번 해 13번 30 13번 80데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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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한데 50초 내 시간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급한 게 문제네 그냥 가위만 먹어 왜 50초 급해 나 2분 30초 여유로운 줄 알았는데 되게 태형 시간 짧아 잘했지 아 나 너무 행복한 식사였다 정말 아 진짜 아 너도 행복했겠다 처음 넣어 나랑 숙소 들어가서 가위비찜 먹어서 야 이건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보인다 말도 안 되는데 먹었어도 조용히 있어야겠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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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 시작 네 시작 네, 오늘이 형 선거. 아까 쟨니도 올려가는 거 얼마였죠? 그 정도? 아까 실수로 그릇을 한 번 딱 치지 않았나? 그때가 67이었어요. 저는 20... 15초. 20번. 25초. 오, 나 빠지 않아. 데시벨. 20! 20번. 30. 40데시벨. 아아아아악! 됐다! 이건 승강이로다 20데시벨 놔둔 거잖아. 그럼 뭐, 이 소리 자체가 잘 수 있는 거 같아. 숟가락을 들면서 끝날 거 같은데? 진짜 필사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해줄게.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지금. 진짜 조용히 해주자. 우선서 다 조용히 해보자. 조용히 하라고 저녁으로. 조용히 해보자. 하나, 둘, 셋! 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50이야? 자, 이거 일단 꺼놨으니까 자, 일단 다들 한 번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이거 켜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자, 할게요. 나가. 나가. 에이! 나가. 나가. 에이! 야, 이상하다. 그냥. 아니, 40미터로 안 떨어져. 진짜요. 그럴 때마다 45. 아, 그냥. 자, 번호 씨 나와서 고르시죠. 아, 진짜 잘 뽑고 싶어. 시간. 어, 12. 12번. 30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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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데시벨이라도. 데시벨이라도 좀 이렇게 나와라. 야, 너 푸면 그냥 밥을 먹었네. 세상 천하태평하게 먹는 회사. 어, 그럼 데시벨도 12. 똑같이 가는 거 안 좋은데. 72번. 70, 70. 아, 70 나쁘지 않은. 어. 그래도 위험해. 폭상하다, 진짜. 아, 맛은 볼 수 있겠다. 아, 30초 너무 폭상하다, 진짜. 야, 쿠키 한 번 먹어봐라, 야, 맛있다, 야. 야, 30초면 나 같으면 갈비 먹겠다. 준비를 일단 준비를 해놓을게. 어, 진짜, 진짜 시간이 생산이니까, 지금. 조용! 시작!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끝! 오케이. 30초, 아, 많으네. 맛만 봤네, 맛. 속상하다, 속상해. 여기서 눈치만 바꿔야죠, 눈치만. 아니, 도중에 카메라 감독님께서 눈치 보시는 게 나왔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 두 개를 담당하시는 사람. 이제 다음 뒤, 옆에 있는 카메라 보실려고. 캐나 피해 갈까 봐 이랬으면 돼. 그게 너무 웃겨서 죄송합니다. 맛있지, 가위맞이지. 아, 이거 30초에서 너무 속상하다. 이거 어떻게, 이거는 그냥 깍두기만 바꿔면 될 것 같은데. 자, 13. 13번. 3분. 오, 시간이 괜찮아, 시간이 괜찮아. 3분이면 됐어요. 방금 번호 12 했죠. 14! 오, 8. 14번, 60 대신에. 아, 애매해. 애매해. 애매합니다. 60 애매해요. 그래요? 60이 승관이, 60이 승관이. 많이 어려워요? 60은 김치를 못 먹는 거지, 김치는. 아 그러면 살짝 아쉬운데. 아삭 끝! 아니 오히려 깍두기는 좀 깍두기는 쉬운데 열무가 샤악이 잘 돼. 시, 시, 작.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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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을. 아니 내가. 아니 이미. 젓가락 60이면 안 돼. 아니 이미 이거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59, 56. 나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 다음 멤버들 인수 인기 하시면 돼요. 60이 안 좋아.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배 많이 고프신가요? 나중에 냄새 진짜 좋다. 그냥 조금 출출한. 열심히 먹으라고 팔 벗었는데. 아 근데 진짜 떡국이, 떡국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예술, 예술. 나 떡국을 못 먹어. 첫 번째 시간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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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아 수영에게는 근데 좀 촉박할 수 있어요. 천천히 드시니까. 자 데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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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만 있어도 다 먹을 수 있어.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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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시벨. 아 당연히. 나쁘지 않아. 그래도 60이랑 70은 좀 많이 달라요. 좀 많이 달라. 달라. 어 많이 달라. 60은. 다 줄 수 있어요. 자. 자. 시작. 아멘 아멘 나 정돈이죠 역시 방식은 중룰이죠. 맛있어서 행복해하나. 나도 잘했어. 너무 좋아요 방금. 진짜 맛있다. 정영. 6번 있어요? 자 시간 6번. 6번. 40초. 아이고. 아 데시벨만 높으면 40초 충분해. 와 나 진짜 시간 나 데시벨 대박이었다. 똑같이 갈게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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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대시대. 아이고. 젓가락을 살짝 크게 들면 40초에 15대시대.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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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지마. 자 스톱워치 몇 초죠? 40초죠? 40초. 하나 둘 셋.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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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이 세우디 반지가. 야 정말 이게 우리 팀을. 팀을 위한. 팀을 상징하는 반지인데. 반지가. 자 이 반지가. 디에잇장 번호. 저 8번. 8번. 오 계속 8번. 8번. 2분. 오 2분 괜찮아요. 그리고. 5번. 6번. 도rees 네가 고생하는 것보다 60인데 50,000원 5,000원 보기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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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식 나왔으면 좋겠다. 55. 27. 7. 55. 55면 안 좋은 거잖아. 55 못해요. 55. 55. 진호야 일단 수저는 포기해. 오케이. 일단 갈비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음식을. 너무 맛있겠다.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안 보이네 여기서. 정의할게요. 쉿. 오케이. 기다려 봐요. 아직 55가 이하가 안 됐어. 55 이하가 쉿.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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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55. 55. 55. 55. 55. 5. 55. 5. 6. 4. 50. 6. 쩌N 60. 5. 입 여는 거 해야 돼. 입 소리지. 여는 게 호흡 소리와 같이 섞여가지고 62가 됐어요. 웃자 소리도. 야 그래도 많이 먹으네. 아 이게 도영이가 나가는 게 너무 기분이 차이저. 너무 아쉽지? 너무 아쉽지? 아 너무 맛있는데. 이 갈비가 어딨어?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참 너무 아쉽다. 속상하다 참 정말. 마지막 메뉴 또 있어? 마지막 호시 아니야? 나 뭐? 네 호시. 4단계는 식혜입니다. 식혜. 식혜. 10번 한 명씩. 20잔의 식혜 중 한 잔을 뽑아 마시게 됩니다. 오케이 저부터. 지금부터. 식혜를 뽑겠습니다. 많이 급하네. 오. 바로 갑니다! 바로? 바로 바로. 맞지 마세요. 냄새 맡은 게 아니라 그냥. 어? 식혜야? 재밌는 연기 할 때 나오는 표정. 진짜 식혜야. 식혜? 나도 안 먹었다. 약간 여기에! 그냥 들고 가서 먹자. 먹이려고 옆 사람 먹이려고. 와 대박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할 거야. 일단 조슈아 형이 고른 식혜가 가장 그래도 그 되게 정상적인 식혜 같았는데 10초였단 말이지. 색깔 봤을 때 모두 맞을 수도 있어. 자 보누나! 고를게요. 냄새 맡지 말고 쭉입니다. 한 입 뿜이야! 뿜! 아아아아아아악! 안 되나. 와 신기해 신기해. 3초 드리겠어요? 어! 감사드릴게요. 뭐야 뭐야 뭐야? 마셔 일단 마셔! 식혜다 스타일로! 식초 성대장! 마셔! 마셔! 자 잠시만요. 뭐가 나오네요. 아 내 짐. 아 사탕 찼스. 아 좋네요 좋네요. 시작! 또 오른쪽 있단! 으아 예아 좋아 저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우지야 바로 가야지 에이 야 우지야 바로 가라고 바로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너 식초야 너 식초라고 뭐야 식초네 식초야? 식초야 우와 승관 승관 나 나 나 할게 승관 승관 식초야 말이 안 나와 이게 식초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내가 하지 아니야 하지마 자 호시 갑니다 뭐야 뭐야 어 그거 되게 식혜 같았는데? 뭐야? 소금이야 이거 소금이야? 와 저거 식초에 내가 두꺼운다 잘 가 형 네 식혜다 오 식혜인가 봐 아 식혜다 야 진짜 오히려 잘 섞어놨다 규칙이 없어 아 이게 모르겠어 난 난 야 색깔 봤어 양이 양체에도 아무 의미 없고 모르는 거 같아 모양도 아무 의미 없어 오 맛있다 자 순아 가자 아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네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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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으면 다 소금이구나 이 반응은 식초야 야 말이 안 나온다 아니야 저렇게 된 건 소금이야 그치? 소금이지 자 잡았어요 아 잡았어 아 잡았어 기운만 느끼는 거잖아 아 잡았잖아 나 내 말 듣고 싶어? 아니야 무조건 자해 오르는 걸로 아 자해 오르는 걸로 내가 먼저 할게 오 좋아요 아 일단 아니면 다 고르고 한 명씩 마셔 한 명씩 마시자 다 고르고 마셔 다 고르고 한 명씩 짝짝짝 마지막에 뽑으면 디에잇부터 마실게요 오케이 명호 도겸이 형 뭐예요? 소금 도겸이 형 오늘 운이 좋죠 둘 다 시킬 수도 있고 과연 도겸이 형은 자 둘이 동시에 마십니다 하나 둘 셋 원 스타트 둘 다 시킬 둘 다 시킬 둘 다 시킬 도겸이 내가 아까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준 형이 뽑으면 저게 시킬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아하하하 아니야 뭐야 아니야 식초 식초 아 달달한 걸로 뭘 달달한 걸로야 야 다 같이 자기 잔 들고 앉아봐요 다 같이 네 다 같이 우리 연초를 이제 맞이하며 기분 좋게 건배를 하고 원산 할까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지 마 미스터리 미스터리 를 마칠게요 도겸씨가 마무리 이벤트 좀 해주세요 네 아님 오늘 사실 미스터리 미스터리가 먹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 뭐야 있었지 있었지 아 뭐야 이 자식 야 이렇게 끝나 이거 알 줄 아야 너 뭐야 잠깐만 잠깐만 근데 왜 PD님은 모르는 눈빛이지 어 PD님 고객님 아 조회해 봐 조회해 뭔 소리 하나 싶으신 것 같은데 조겸 얘기해봐 뭔데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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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뭔데 말해 말해 당황했어 당황했어 오늘 왔어요 다 갔다 정렬하고 올래 어? PD님 소원했어 하자 하자 너 잘못했나 지금 너 지금 잘못했으니까 정말 미스터리 미스터리다 아니 해야 돼 해야 돼 야 자 뭐예요 자 앉아주세요 다들 야 앉아주세요 미스터리 미스터리가 미스터 리 어 미스터리 네 여러분들이 중간에 맞추신 게 맞아요 아 진짜요 내가 맞췄잖아 미스터리 미스터리인데 이제 설 명절 음식을 즐겨주시면 된다고 아 그니까 미스터리 미스터리야? 너무 멋있다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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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자식 널 숨기고 있는 거야 너 숨기고 있는 거야 너는 뭐야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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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미스터리 아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되냐 아는 게 없다 아 참 진짜 미스터리 하네 너 미션이 미스터리 나 미션 같은 것도 없어 배고 싶은 확인이 그냥 나도 이 상황이 미스터리해서 근데 도겸이 형이 아 너무 연기 톤이야 연기 실력이 많이 늘었어 아니야 나 진짜 나 아무것도 몰라 진짜 아 뭐야 그러기야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괜히 갑자기 독불복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거 봐봐 독불복으로까지는 이상하게 해 근데 이게 그냥 왜? 메인은 아닐 거 아니야 왜?라는 생각이 자꾸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음성변조에서 나온 게 제 목소리예요 아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세븐틴 여러분 2020 미스터리 미스터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그걸 녹음을 하고 아 너였어 이제 원래는 이제 게임할 때마다 내가 되게 좋은 걸로만 하는 건데 아 그니까 어쩐지 말이 안 돼 알고 있었어 너 대충? 알고 있었죠 너 근데 왜 김치전은 그렇게 했어? 그냥 초코 시럽 왜 됐어? 그건 내가 실수를 했어 아니 아니 빠를 깔아줘도 안 해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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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시럽 아 초코 시럽 와 요즘 초코랑 같이 오는 게 와 와 이게 아닌데?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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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 이거 초코 시럽 초코랑 같이 오는 게 초코랑 같이 오는 게 냄새 맡지 말고 쭉입니다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바로 가 바로 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식초 석회자 시작 노르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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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라고 바로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아니 너 식초야 그거 식초라고 식초야? 식초야 와 승관 승관 식초 이렇게 된다니까 승관 승관 식초야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아니, 되게 많아요. 호소같은데. 오케이, 내가. 자, 나 갈게요. 나 그 다음 나야, 원우 형답 나야. 그 다음 나야? 그 다음 나야? 원우 형답 나야. 식혜다. 식혜다. 난 뭐 아까 떡국도 못 먹고, 후식도 못 먹고. 이거 맛있다. 자, 분아 가야. 이거 이거 이거. 내가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소금이구만. 시초네. 저렇게 된 건 소금이야, 그치? 소금이지. 자, 잡았어요. 아, 잡았잖아, 잡았어. 기운만 느끼는 거잖아요. 아, 잡았잖아. 아니, 건드렸는데? 기운만 느끼는 거잖아. 아니, 건드렸는데? 미스터 리? 미스터 리, 미스터 리야, 왜 그랬나? 모여서 같이 한 번 해? 아, 다행히 오는 걸로. 내가 먼저 할게. 오, 좋아요. 쿨해, 쿨해. 진이 형 먼저, 진이 형 먼저 하고. 아, 일단 아니면 다 고르고 한 명씩. 한 명씩 마시자. 다 고르고 마셔. 다 고르고 한 명씩 짝짝짝. 시원하게 하나 집어 그냥, 꽉. 집어? 어차피 이거 몰라. 제가 얻은 거. 이거 몰라, 몰라. 저게 시킬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호를 까먹어서 실수했고 지금도 이제 내가 원래 시킬 먹어야 되는데 잘못 골라서 시킬 먹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니 근데, 근데. 그래서 되게 솔직하고 좋네. 근데 음식.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네가 원하는 숫자를 뽑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숫자가 몇 개가 있죠?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 아, 네. 네 개가 있었는데 이제 내 생일로 구, 칠. 아. 뭐였죠? 숫자가? 구, 칠, 이, 십팔이랑 아. 칠, 이, 일, 팔 이렇게 있었는데 아, 그래서 파의 길로 좋은 거 같아. 야 근데. 그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되게, 컨텐츠 아이디어 되게 좋았다. 와. 아, 어쨌든 이런 거 였습니다. 아, 그래도 끝까지 좋은 것만 골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 사실 이거 고를 때도 무슨 색인지 모르니까 나는 식혜를 뽑아야 되잖아. 내가 감독님. 색이 안 될까요? 아, 다 같이 한 번 바르죠. 땡땡이. 아, 여기 땡땡이가 식혜인가 봐. 아, 땡땡이. 아, 그러네. 아, 땡땡이. 아, 땡땡이. 아, 땡땡이. 슬편도 있어야지. 1월, 1월 독연 편. 미스터리 미스터리. 나름 빅빅추어졌어요. 나름 차후작도 나오겠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새해 인사를 좀. 자, 그러면 1월 미스터리 미스터리 편으로 이렇게 시작을 열렸는데 기분 좋게 2020년도 시작을 하고 멤버들도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한 202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배.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이 미스터리하게 뭐가 섞여서 나오는지. 미스터리. 왜 미스터리하게. 그래 왜 미스터리일까? 아니면 그냥 조합이 단순히 미스터리해서 조합이 미스터리인 거야? 아니야. 자기도 지금 조합이 미스터리 하잖아. 몰라, 절대 몰라. 뭐를? 미스터리. 바보라고 들이지 마. 모른다고 하지 마. 바보라고 한 줄도 없어. 바보라고 한 줄도 없는데 네가 바보라 아니야? 그러게. 잘못했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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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